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개혁운동 이번 주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혁명은 아예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 교회는 그냥 잊고 그 모든 것을 개혁을 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농부였고 나중에 광부로 전하면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로만 카도리기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또 많은 그런 신앙적인 영향도 받았는데 앞으로 법률가가 돼서 귀한 사회에 공헌하도록 그렇게 부모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살 되던 해 친구하고 도보 여행 중에 비가 와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진 바람에 그 간만 차이로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자기도 땅에 엎드러져서 그런 아주 실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친구는 죽고 한꺼번에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달려가서 수도사가 되겠다. 자기 부모님들도 만류하고 그랬지만 나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아마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건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 캐도리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제한테 다 가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제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냐. 좀 모았다가 좀 이게 다 모았다가 좀 가져와라. 가져와라 내가 상담해줄 테니까 모았다가 가져와라. 이렇게 권련을 했는데 구원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24살 때 신부가 됐습니다. 사제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잘 받고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36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그는 신학 박사가 됐어요. 박사학이도 받고 또 아주 실력이 좋아서 그 대학에 성서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됐어요. 그것이 30살에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아주 똑똑했죠. 그러면서 성서학 분야를 가르치는 수도사 되기를 원하는 신학생들이나 또는 신부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시편, 로마서, 갈라데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 성경은 평신도들이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라틴어를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됐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면 거기에 28계단 성당이 있는데 그 28계단 성당 바로 밑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그냥 다 올라가면서 다들 무릎이 까져서 다 피가 터지는데 올라가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나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리아 살리라.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고행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들 믿음으로 제가 용서받는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고행을 강조하고 이랬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교수가 대학 교수가 이렇게 천신양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면서 이게 구원받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에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한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걸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건데 저도 로마에 가봤지만 로마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데 그 공사를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아주 까마득하고 아주 엄청난 큰데 그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려야 돼요. 면죄부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지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판 거죠. 그 티켓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야, 왜 이렇게 망나니같이 그래? 야, 나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 이거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어. 이러면서 주장을 했다는 것. 그것을 보았던 마틴 루턴은 34살 때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교황에 대해서 95가지, 95개조라는 건데 95가지 대자부를 갖다가 그냥 딱, 물론 그거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이렇게 해서 교황 보라. 교황한테, 그러니까 일개, 아주 그냥 밑에 있는 졸개 신부가 교황한테 그냥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 당시 교황은 세상의 왕들보다도, 황제보다도 유럽 전체를 다치고,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에 그냥 저는 불태워라 그러면 다 불태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항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작으로 했는데 마침 그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카피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다가 그 95개조항을 전부 설명해가지고 다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됐고 그러나 교황 레오 10세는 내가 60일 동안, 두 달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내가 쓴 책을 다 취소하고 내 말이 틀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태워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 파문장을 바꿔도 이 마틴 루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그 로마 교황청에서 온 그 파문장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렸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냥 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교황청은 루터는 이단이라고 하고 신부를 박탈을 하고 그리고 화양에 처하라고 황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또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가 또 루터를 불러다 놓고 제발 나도 곤란하니까 그 주장을 철회만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살 테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항대하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이 황제의 보호를 또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보호하게 된 겁니다. 비밀리에 그가 보호하면서 책을 쓰게 됐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나가게 됐고 9개월 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서 독일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 과거에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너 이단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이고 막 핍박하라고 이랬거든요. 성경은 아무나 막 그냥 번역을 한다. 그러나 결국 루터는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만 캐토릭하고 신교가 갈라지게 돼서 루터파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칼빈, 쯔빙글리 또 많은 사람들 또 영국의 웨슬레 이렇게 가지고 지금 많은 교파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캐토릭은 교당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장로교, 감육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만 캐토릭 때문에 캐토릭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루터에 목숨을 건 진리를 찾는 이 첩할문 교수의 정신이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루터는 다섯 가지 오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숄라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같이 이렇게 합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거라 이거죠. 바로 그거 올리라고 하는 거죠. 올리라고 하는 건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로만 캐토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이 일어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게 못 봤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또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낡은 옷에 기입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들을 지적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일에.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면 된다. 그때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각성하고 그래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사실은 기도를 더 깊이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과 이런 모든 석유관들은 자랑하듯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두 번씩 하면서 우리는 금식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금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지도 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참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금식을 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천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한 것이죠. 천과 낡은 옷을 같이 엮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도 그렇지만 옷도 헤어졌는데 이렇게 꿰매서 있기도 하지만 그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새 것하고는 새 옷이 입고 있는데 헌 옷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차가 주어지면 혼차는 암만 내가 애지중지 했어도 끝까지 나는 중보차 탈래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서는 금식하는 법이 없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할 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는 금식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목적의식을 유배한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낡은 것과 새 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은 그것이 낡은 것이었다는 거죠. 율법적인 것이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새 시대가 온 거죠. 복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줄줄 세는 것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그거 다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다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것에다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개혁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성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결국 마틴 루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의뢰를 받고 나서 개혁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오늘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교회 전통이나 관례나 이런 것들, 비성경적인 것, 이단적인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도리와 생활의 급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을 42살에 했어요. 42살에 하면서 자기보다 16살 아래인 카타리나 폼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개혁자니까 당신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결혼하느냐? 난 이제 신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가르침을 따라서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잡혀 있다. 폭력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정복되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구원 받으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운동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만 개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말씀에 서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살기를 보면 사살기의 특징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니까 도덕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다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섯 손가락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젊을 때 이 성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위대한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책 가서 읽어보세요. 문학책 재미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주 이런 말이 문학책이 몇 번이나 나오나 어떤 신앙인 소설을 쓸 때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소설을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섬답답니다. 그거 보고 이게 무슨 노무의 문학상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지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 우리를 풍부하기는 좋지만 영원을 구원하는 위해서는 말씀 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의 교회개혁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운동.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죠.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니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선생인 존경받는 지도자 그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거듭만 해야 된다. 성령받지 않으면 하나는 나랑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도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운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지하게 되는데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붙들고 기도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막 그렇게만 저게 해도 집값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뭘 많이 느꼈냐면 마귀의 역사를 많이 느껴요.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고 마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마귀와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고 쫓겨나고 또 파멸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이 계속돼야 되고 성령 천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세상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해서 성령 운동을 영적인 개발을 하고 성령 운동을 더 체험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지금 요즘에 테러가 뭐 위험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벌벌떨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곤란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호받고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점심 갑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교회 개혁 운동은 성결 운동이어야 합니다. 성결 운동 지금 오늘날 가장 예전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나타나는 것 보면 세속화가 문제예요. 세속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자고 예수구의 피로마님야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자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알고 기대해야 되지 쭉쩍여야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 유혹들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동성결혼을 다 통과시키고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가 35개 나라예요. 그리고 17개 나라는 동성결혼 환자가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남자끼리 있는데 아빠, 엄마 뭐 이러고 이래요. 이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여기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것이 바로 부패된 그런 것이되죠. 그뿐입니까 또 마약을 또 지금 미국에도 마약을 허용한 주가 벌써 20개 주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유혹이 되고 있고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속 속에서 살려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자가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주정매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마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 누구를 따라가느냐.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지 누구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교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교사입니다. 또 상회에서 여러분이 성교사입니다. 일터에서 성교사입니다. 그 성교사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교사 혼자 외롭게 살아도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배를 타니까 주일날 예배도 교회도 못 가고 배를 타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그 배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배를 여러분 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교란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성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도 성교사 파송한다고 파송식을 한대요. 군대에 입도 하는데 너는 군대 선교사야. 군대 가서 그 병사들과 같이 다 세상에 올리지만 너는 군대 선교사야. 파송식을 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지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영성들이 세숙화되어 가지고 물량적인 또는 아주 교회가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워해요. 물질문제에 무슨 이성문제에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더 욕심이 많고 더 모든 타락된 요소가 교회 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크게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청교도 운동들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찾기 위한 것이고 미국에 왔던 우리 메노나이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런 순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수성이 사라져버리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해야 합니다.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오늘의 현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개혁계획은 계속 개혁돼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젊은 혈기로 그랬던 그런 정신은 지금도 살아야 되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지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1517년 10월 31일날 이렇게 젊은 마틴 루터가 보금의 진리를 선포하며 자기 생명을 내걸고 피를 토하면서 불을 지졌던 그런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이 되었다고 다들 말하는데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한 개혁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운동, 성령운동, 성결운동을 심서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또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조개신 성전과 비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본동자 같이 아키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대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고조와 맺은 언약을 내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고조와 맺은 언약을 고조와 맺은 언약을 가사합니다 명사 한 번 하고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